진짜! 진짜가 나타났다! 좋은 여름! 모양식의 대명사! 삼계탕! 토터마! 부침 삼계탕! 작고 어린 병아리가 아닌 최대 55호 크기의 삼계탕 전용 할인 닭고기! 찹쌀, 맵쌀, 인삼, 밤, 마늘, 배추 등 국내산 원재료만으로 속을 푸짐하게 꽉꽉 채우고 국내산 감초, 오가피, 영지, 버섯 등 입법 재료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진정한 우영식! 몸보신의 끝판왕! 토터마! 부침 삼계탕! 야들야들 금직한 닭다리살에 보들보들 부드러운 닭가슴살도 찜하니까! 김치 하나만 있어도 진수성찬! 쩌득한 살코기 발라 시원한 초계국수도 만들고 깔끔하고 진한 국물에 누룽지 넣고 끓이면 구수한 누룽지 삼계탕! 밥 한 그릇 넣고 푹 끓이면 담백한 영양각주! 칼국수면 넣고 끓이면 간편하게! 다 칼국수 완성! 전복 낙지노 고급요리 해신탕까지 뚝딱! 양념장에 대파 고사리 넣고 팔팔 끓이면 칼칼한 파게장 대령이요! 여기에 밥 한 그릇 말아주면 한 끼 든든하게 드실 수 있겠죠! 물가는 올라도 더 담아 푸짐 삼계탕은 가격을 지켜냈습니다! 확실하게 기력 회복하시라고! 국내산 할인 닭고기 국내산 원체료들로 푸짐하게! 500g도 700g도 아닌 1000g! 무려 무려 1kg 3패개 39,900원! 1kg 4패개 49,900원! 49,900원! 진짜 진짜 쌉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덥고 허하고 기력없어 몸보신이 필요할 땐 남녀로서 누구나! 고양식의 끝판왕! 삼계탕! 맛있다 맛있어! 더 담아! 푸짐 삼계탕! 야들야들 금직한 닭다리살에 보들보들 부드러운 닭가슴살도 짐하니까! 김치 하나만 있어도 짐수성찬! 쫀득한 살코기 발라 시원한 초계국수도 만들고 깔끔하고 진한 국물에 누룽지 넣고 끓이면 구수한 누룽지 삼계탕! 밥 한 그릇 넣고 푸욱 끓이면 담백한 영양닭죽! 칼국수면 넣고 끓이면 간편하게! 닭칼국수 완성! 전복 낙지 넣어 고급요리 해신탕까지 뚝딱! 양념장에 대파 고사리 넣고 팔팔 끓이면 칼칼한 팥개장 대령이요! 여기에 밥 한 그릇 말아주면 한 끼 든든하게 드실 수 있겠죠! 물가는 올라도 더 담아 푸짐 삼계탕은 가격을 지켜냈습니다! 확실하게 기력 회복하시라고 국내산 할인 닭고기 국내산 원재료들로 진하게! 500g도 700g도 아닌 1000g! 무려 무려 1kg 3페개 39,900원! 1kg 4페개 4만 9,900원! 4만 9,900원! 진짜 진짜 쌉니다! 실온의 두고 보관도 오래오래 간편하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आleb 10cm 당연한 11uyu – 1150 크랙 크랙